무너질 우리 너무 넓지 않냐? 무슨... 우리 뮤지컬 하러 온 것 같아요 우리 뮤지컬 하러 온 것 같아요 여기 좀 좁았으면 좋겠어요 양 옆으로 20cm만 줄게 좁았으면 좋겠어? 이렇게 이렇게 뭐 해? 이렇게 안 보여 그럼 뭐... 이렇게 이렇게 안 보여 안돼요 불행 안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. 위험해요. 재밌겠네. 약간 오페라 극장 같다. 그러니까. 뮤직비디오 하루론가. 해보세요. 얼굴이 요새 많이 뺀질해지신 것 같아요. 김준수 씨랑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대충 김준수 씨가 나타나야지 재미가 더 있는데 말이죠. 김준수 씨? 김준수 씨 나와주시죠. 정말 준수 형 이렇게 재미없네요. 안 나오세요. 우리 준수 형 재미없어요. 진짜 재미가 없어 사람이. 김준수 씨를 찾아서 가겠습니다. 지금 이곳에 대기하고 있습니다. 찾아뵙겠습니다. 김준수 씨! 김준수 씨! 저기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김준수 씨 불량 폭발이에요. 불량 뻥! 제가 중학교 때 친구를 찾았어요. 어디요? 제가 맞는 것 같아요. 티비는 친구를 싣고. 오늘 첫째 손님입니다. 사랑은 티비를 싣고요. 친구를 싣고. 제가 봤을 때 조금 일부. 괜찮습니다. 좋아하세요. 리허설이 정말 아름답게 되어 있어요.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서. 이 공연장에서 이제 저희가 3년 전에 공연을 했었어요. 이 자식이. 온유우라는 곡으로 활동하고 있었을 때였어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해외 나와서 공연하게 됐었는데 거기가 바로 여기 입장입니다. 어.. 당시 기억으로는 저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. 빨리 와. 갔다와 빨리. 아 지금 하라고? 지금? 싫어. 또? 지금 여기서 일하는 직원 같지 않아요? 진짜요? 3초 5초. 9년에 저 막 시켜요. 이제 복장대로 시키는 거예요. 시킨다고 하진 않지만. 여러분 보세요. 한번. 한번. 펜테스틱 하지 않아요? 뭐가. 이거. 내가 산 거야. 그럼. 샀어? 샀다고. 만든 거 아니고? 아니야. 파이어 베이베. 외계인이에요. 에일리엔. 움직여. 알았고. 이거. 아파. 운동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 아파요. 이렇게 누르면 아파요. 여러분들은 누르고 싶죠. 안돼요. 저만 누를 수 있어요. 공룡이. 공룡이다, 튀어나. 공룡이다, 튀어나. 나. 나는 하나 잡아먹어. 하나 잡아먹어. 하나 잡아먹어. 뿌아. 아하하하하 아 궁룡이 다 아싸싸싸싸 공기의 하늘을 하시면 이영원의 인물들아 이영진 년 전에 옮겨가서 방금을 썼어 근데 우리가 지금 와서 여기서 콘서트를 하는 거죠 요런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정말 영광적인 상황이라고 형이요? 저쪽으로 형이 어플 수가 있어 싱가포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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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배부르다 영화처럼 안 보여주고 집에서 볼까 여기는 어디 싱가포르 여기는 싱가포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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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어머니 네? 어머니? 어머니? 이거 보세요 요새 태균이 형이 너무 컸어요 저는 미님이에요 좀 심하게 커졌어요 제가 나중에 저희 쇼케이스 영상을 무단으로 풀려고요 풀지마 뭐야 나갔어 누구야 이거 누구야 이거 아 아까는 아까 무대 리허설 때 나 철고래 머리 봤고 지금은 미끄러지고 나보다 큰 사람이라 때릴 수도 없어요 때릴 수도 없어요